어서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라 뭔가 더 괜히 계는지나 이 밤에 난 모를 허공인데 군신 사라지 채우는 장착 여행이 있는가? 저 이쪽으로 눈 나와 앉으셔야 될 거 같은데 이제 모션까지 아 이거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. 장미 가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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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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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 노래야? 어머니 신나신 것 같은데? 저거는... 저거는... 아... 참고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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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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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눈치가 빨라야 손주우씨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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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하네 듣기 좋다 마이크 안 넘길래 넘겨야 되는데 아... 진짜 눈치없다 ㅋㅋㅋㅋ 이거 왜 자기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? 마이크로 넘겨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거니 막걸리 정말 좋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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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엉은 걸 그 뒤로 compartilaken ㅋㅋ 으어엇ㅋㅋ 우리 아픈 나 reactors ㅋㅋ keep it slept 타 Catch 님은 눈이 긴장되셨어 저희 남편이 지금 음정이 불안하거든요. 선천적으로 본인이 그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. 그런데 사회하고 시작을 하니까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끝까지 가는데 음정이 많이 불안했거든요.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. 그러면 못 보던 모습이라서. 끝까지 가는데 음정은 우리의 삶을 멈출 수 없었죠.